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. 도전이브리어 17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창세기 1장 9절 오늘 볼 말씀은 여기에 줄쳐 있는 부분 시아노라 꼴대에는 우니꼴루어고 한곳에 한곳으로 모이고 주어는 여기 레아꼬에 물이 되겠는데요. 아무튼 한곳으로 모이고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로 한 번 들어봅니다. 시아노라 꼴대인 우니꼴루어고 자리 바꿔서 히브리어로 네에 서핑 베마콤 에חад 네에 서핑 베마콤 에חад 네에 서핑 그 다음에 네에 서핑 바마콤 바마 바마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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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값쳐져서 장소의 소의 장소야 이름은 바 바 마 콤 바마콤 사핑 베마콤 바마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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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ard bar 바마콤 바마콤 엑카드 한 장소에 모이시다 레 엑소 빔 레 엑소 avam 베마닷 엑소 person 베마콤 Beverly 엑소 액서비밈 베마콤 엑소 베마콤 내 엑소핌 모이다. 장소에 바 마 콤 바 마 콤 장소에 엘카드 엘카드 하나 바 마 콤 엘카드 한 장소에 엑소핌 모인다. 이렇게 한 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. 계속해서 힙을 이어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